여호와시아 주님의 얼굴 언제까지 내게서 안주신다 했다 나의 영혼이 언제까지 근심으로 하며 종을 돌아 슬퍼하기를 언제까지 안수든 나를 조롱하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를 살피고 응답하사 죽음의 잠을 주지 않게 나의 그룹을 밝히소서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이겼다며 나의 대적이 나의 영혼 기쁨을 다닐 없어서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그분의 이름 신뢰하며 나의 마음이 주의가 나의 영혼 주님의 영혼 기쁘하네 내가 영혼 찬송하네 이른 주께서 이른 주께서 주님께서 나를 후대해 축하하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네 그분이 그분이 어떤 그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